그때부터 내방에 둔 손님들 온 사람 가는 사람 내가 만난 데서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데서 만나보세요 백사람 들어오면 백사람 다쳐도 했어요 백사람 다쳐도 했던 말은 거짓말이 좀 들어있습니다 98명은 제가 다 했습니다 두 사람을 왜 못했냐면 변속합니까 두 사람을 하나 보고서 못하고 우리 병원에 환자 한 사람이 피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분을 응급실에 집어넣고 손님들 도와주고 입원까지 시켜줘서 우리 환자가 고맙다고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요 감아보니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옳다 드디어 전도대성에 나타났다 그때바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텐데 제가 새벽 기도로 가서 주여 전도대성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알았지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전도대성에 나타났다가 누구 건너는 거야 환자다 당신 몸에 지금 전도에 불이 막 붙어있는데 빨리 가서 전해라 그런 거야 빨리 가서 전하는 건 좋은데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환자는 수밖에 먹을 수 없으니 당신 녹두죽을 좀 끓여주면 내가 녹두죽을 갖다 주고 내가 8일째부터 전도해보겠다 저희 집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고 당신 어떻게 그런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가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다 저희 집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녹두죽을 끓여주는 걸 제가 들고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환자고 보호자고 또 제가 나타나니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제가 이거 드세요 그거는 뭡니까 녹두죽입니다 이분들이 고마워서 정신을 못 쳐주는 거야 이번 식에 주고 응급실에 집어 넣어주고도 고마운데 녹두죽까지 끓여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못 먹더라고요 한참 후에 먹는데다 보니 콧물을 넣어서 먹는데 그 맛있는 녹두죽을 콧물이라고 해서 먹으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이고 이것이 웬 말입니까 살제 녹두죽을 들고 들어가니 그 환자가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황 박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녹두죽 가져갔는데 여러분 녹두죽 두 그릇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고원되었습니다 아직 세그릇까지 안 먹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장모님들 제가 얼마 전에 법원에 가서 강렬을 냈습니다 판사들 앞에 강렬을 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저녁 집회 나가면서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제 심정을 모를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는 곳이 우리 집 옆이 아니잖아요 완도로, 거제도로, 소록도로, 해남으로 저는 이렇게 간정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엄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참이 다 받아서 저녁마다 집회 나가면서 거의 저녁을 못 먹습니다 해군에서 그 집회 시간 맞추는 데도 힘이 듭니다 서울 시내 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아이고 부산도 어제 대단하더라고 어제 김 목사님하고 돌아오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더라고 서울 시내도 그렇게 많이 밀려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차는 꼼짝도 나니까 저는 딱 보고 갓기시면 그대로 갓길로 막 달려봅니다 달리면 경찰이 탁 잡습니다 창문을 딱 열고 저는 일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깜짝 놀라서 저것도 이래요 강호희 황 박사 박사님 박사님 신바람 날라게 갚고소 그럼 또 또 탁 잡으며 또 창문 딱 열고 저는 차를 몰고 가면서 이쪽에 줄 수 있는 차 보고 인사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갓길로 가서 미안해요 이러면 이분들이 저를 보고 박사님 반가워요. 괜찮아요. 가세요. 박사님 차가세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잘 가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곱게 봐줘요. 나를 곱게 봐줘요. 얼마나 고마운지는 저는 속으로 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곱게 봐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갓길로 가보십시오. 안 돌아나? 안 돌아! 산 찍는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7시에 시작하는데 7시 5분에 도착했어. 미안함.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리고 올라서서 강의를 마치고 나니 쟤는 저녁을 안 먹는 줄 알고 부장판사 세 분이 쇠를 뒷골목에 들어가서 다른 판사님 직원들은 다 집에 가고 부장판사 세 분이 뒷골목에 가서 곰파를 사주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손판사님이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박사님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교수님 간정테이프를 듣고 우리 둘레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며 주님이요 주님이요 우리도 녹두죽 끓이겠습니다. 우리도 녹두죽 끓이면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 부장판사 손판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부족한 죄가 되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 보겠는가 여러분요 행감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야구보 2장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행감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인데 손판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지 그때 마침 손판사님 부인 머릿속에 그 사모님 머릿속에 아파듯한 죄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생각나서 얼른 집에 가서 진짜 녹두죽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녹두죽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황수환 박사님 간정하고 똑같더래요. 그분들이 코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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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네 분이 찾아오니까 코모스 코모스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처음에는 올게 못 먹더래요. 한참 못해도 거의 코몰로 몹쓸게 없으면 먹더래요. 그래 먹도록 하고 나오면서 독교사점에 가서 내 간정테이프를 두고 나왔대요. 그 이틀 날 놔두죽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족 어머니가 내 간정테이프를 듣고 밤새도 얼마나 오르는지 눈태가 반태가 되더군요. 세상에 방안에서 주님을 용접해서 방안에서 주님을 용접해서 이거는 그 내 테이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손판사님의 그 증성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고 그 한 년을 구원시켰는 거야. 그 손판사는 쟤보다 더 빨라 더 빨라. 저는 3일 만인데 그분 이틀 만에 얼마 전에 제가 세모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수거가 실패되는데 그 손판사님 네 분이 자기 눈을 보고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녹두죽을 많이 끓이시면서 천돈 많냐는 여러 번 쓰이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금 간정집회에 다녀봤지만 주영국노의 교회같이 박수 잘 치는 데는 처음 봤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내가 보면서 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달라요.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충만해요. 저는 그때부터 내 방에 오는 손님들을 전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내 방에 오는 손님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제 연구실에 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맞다면 그분은 빈손으로 안 갔을 것입니다. 간정책 테이프를 두고 어느 사람과 하는 사람 나누어주면서 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은요.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분은 테이프를 받아서 집으로 가면서 듣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다시 돌아와. 울면서 돌아와. 어떤 분은 내 책을 읽다가 방 안에서 주님을 영접해. 그때는 내가 무명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 책도 안 사주고 내 테이프도 아무런 안 사주고 계속 나눠주고 우리집 한 방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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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어느 날 집에 가니 저보고 꿇어 앉아라 그랬더라고 저는 집에 가면 잘 꿇어 앉는다 옛날에는 꿇어 앉아라 그랬다가 꿇어 앉는다 맞아서 죽으려고 꿇어 앉아라 그랬는데 꿇어 앉아라 그랬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요. 멍청해져 보세요. 꿇어 앉아서 여보 왜 당신 성의 열매 성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니라 당신 절제 좀 해라 누구는 예수 안 믿나 당신 너무 별나게 믿는다 절제 안 해도 좋으니 손가줘 오라 여보 여보 내 그동과 술 먹고 다른 짓 안 하고 내 전도하고 싶어서 무언가 살게 했다 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지 제주사람이 안 된대 당신 친남의 장남이고 식구 과장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데 집도 절대 없이 새칸방에 있으면서 돈 가지고 오래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전도하는 이 손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어 저는 이 전도하는 손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전도하는 손을 우리 주님이 보고해 준 줄 내가 몰랐는데 10일째 되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속에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나들아 내 사랑하는 주마 먹을 것도 없으면서 소절도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아기시하면서 전도하고 너 하늘의 상금이 커도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상금이 제일 중요한데 너 하늘의 상금이 커도다 주님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냐 내가 너를 태서를 하고 있노라 너를 태서를 해보니 내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어루오면서도 전도하는 때 빈손을 하지 않고 세상의 상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 보는데도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나쁜 때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세상에 이 만난 이 얼굴을 CF 모델 나가라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모델 나갈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제일 먼저 제인대에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에서 제인대에 와서 교수님 CF 모델 좀 써주세요 하도 기가 안 찼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랬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오 배우가 모델을 쓰지 무슨 교수가 모델을 씁니까 여러분 잘못 찾아가시니 바로 찾아가시오 바로 찾아왔대 교수님이 최골에 테레비에 테레비에 교수님이 나와서 우유를 먹고 야구를 먹으면 그만인다 우리 회장님이 그 프로를 보고 황수함산을 모델을 세우자 배우보다 훨씬 낫다 저분을 모시고 오늘 아크면서 제인대에 모델료를 돈을 가져왔는데 얼마 가져왔냐면 오늘 2억을 가져왔어 이제 좀 놀라시네 저도 돈이 역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세대방사는 내가 돈이 역보가 안 놀라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나는 2천만인 줄 알았어요 2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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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는 받아서 안되겠어 서울 우유라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연세 이유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분들이 야단 났잖아요 회장님은 나를 데리고 오라 난 못 나간다 하니 이분들이 야단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거 찾아갈 것도 아닌데 연세대학 총장인 연락했어요 황선생님이 돈을 주도 안 받았는데 저분이 황금을 모기를 돌로가서 얘기입니까 재벌 2세입니까 총장님이 직통으로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이 제 형편을 좀 많이 압니다 연세대학 교수분들은 제 형편을 다 압니다 왜냐 다른 분들은 다 승용차로 출근하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신촌역에 내려서 내 영구석에 들어가는데 약간 오르막인데 상승명원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가방을 한참 물러매고 새벽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밤에 내려오니까 그 교수들이 지나가면 다 보잖아요 저 황 박사가 맨날 가방으로 돌아다니니까 내가 생활이 어려운 걸 좀 알잖아요 총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황 교수 황 박사 받아라 돈이 여기 적은 돈이다 받아라 그분들이 잘못 찾아봤는 것이다 현재 교수는 그런 모델을 쓴 일이 없다 그분들이 잘못 찾아봤는 것들은 그때는 미리 받아보면 된다 연세우유하고 별 관계없다 무조건 받아라 그게 이제 처음에 온 마지막이다 교수는 그런 모델을 안 돌린다 황색 거울은 이제 얼굴은 안 돌린다 내가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면 또 조금 쉬니까 부총장이 연락 왔어요 부총장이 황 박사 챙겨라 챙겨 내가 이제까지 근무해도 내 퇴직금이 2억이 안 된다 황 박사야 그렇지 않아도 황수환 박사가 연세대학 엄청난 기금을 낸다 우리가 황 박사가 어느 정도 잘 사는지 황 박사 모르도록 뒤쫓을 해보니 내 코도 없으면서 황 박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그 엄청난 돈을 낸다고 약정을 했는데 우리 총장님 이사장님 모든 교수들이 그걸 알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하늘이 감동을 받고 준 거다 빨리 받아라 빨리 받아라 우리 교회 복사님은 그 소식을 두고 빨리 가서 건축은 좀 해라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우리 집사람이 그들이 우리 집사람을 보고 황 박사 부인은 참 착하고 순하다 이랍니다 내가 봐도 순해요 항상 죄인데 존댓말을 쓰고 정말 조용한 성격인데 이번에 여전도 회장이 되어서 우리 집사람은 사회적인 감소는 한 개도 없는데 여전도 회장에 되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차고 순한데 그날 저래에 들어간 게 아니여 문을 딱 이뤄더라도 저희 집사람이 제 몇 달 딱 되면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주는 돈을 왜 안 받아요? 주는 돈을 왜 안 받아요?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받는 거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기도의 위력이 여기 있어요 안 맞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잖아요 주여 안 됩니다 나는 받아야 됩니다 내 평생에 이런 돈을 많이 받아봅니다 주님 받도록 해주세요 아유가 안 됩니다 자꾸 받지 마라 내가 일주일에 기도 안 하고 받다 부를걸 내가 결국 결국 주님을 만난 저는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포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이래 했습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세우유를 안 들고 서울우유를 들고 여러분 서울우유 한 년 합시다 이거 내가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포기를 이래 했습니다 내가 그 포기하고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다른 교수들이 황 박사 훌륭하다고 세상에 돈이 억을 안 받다니 저같으면 2천만 원 더 받아야겠다 황 박사 스케일이 크다 황 박사가 큰일을 하러 삼습니다 뭐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부산에 와가지고 나는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대통령대라고 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까 늦었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곧 내가 여기에 왔구나 세상에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할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정필 또 목사님 다시 한 번 의사 올리겠습니다 나는 그게 이제 모델이 마지막 이유라는데 여러분의 한 가지 한국인데도 모델 돌았는데 공교력이 어디서 돌았나면 위스키에서 돌았어요 위스키에서 돌았어요 그 한 장 한번 나가볼까요 내일 모레 교회에 장례들의 사람이 텔레비에 술병금을 지고 위스키 한 장 이것도 포기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요 귀한 간접을 들어보십시오 서울 한국 야구르터 위스키를 포기한 즉시 우리나라 최고의 배워받는 모델로입니다 급한 배고 최고의 배워받는 모델로인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즉시 세상에 그런 모델이 A건 모델이 그 해에 10군데 들어갔어요 그 이점에 28군데 들어갔어요 두 회 사이에 41건 이상 도로온 CF 모델 도로온 건수는 배우 다 합쳐서 황수한 바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돈이 억을 주고 위스키를 주고 돈에 눈이 얻으면 안 얻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감사해도 그 내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1군데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골라서 내가 몇 가지나 하잖아요 오전에 이야기했지요 전국바람이 부는다 콩나면 유산균 특전봉에 낸 네바다이칸 요구르트 변비수 배너는 기장효소 다시마 쑥쑥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자동차도 모델을 썼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모델을 썼는데 그 회사는 다 부자가 되었어요 기장다시마 여러분요 그분 사업 실패해서 어려움을 내가 도와줘서 기장다시마를 해라 내가 모델을 써줄게 그분이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모델을 썼는데 다른 다른 자동차 회사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봤다 마시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제인데 와서 교수님 우리 현대자동차에 모델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몸값이 좀 비쌉니다 교수님 몸값이 비싼줄 다 알고 왔어요 간때이가 좀 큽니다 교수님이 간때이 큰건 세상에 다 알고 있어 마음대로 모델료를 불러보세요 현대자동차 이분들이 간때이 커 옳다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바란스병원에 앰바란스 두 대가 오래됐는데 최고의 앰바란스를 두 대를 넣어주면 하겠다 하니깐 이분들이 당장 하자 하는거야 그럴 수 없으면 내가 세대 하 지금 세바란스병원에 엠바란스 두 대가 골목올목 다니면서 환자를 모시고 다니는 건 내 모델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주고 저는 모델 촬영하러 이태리 로마에 갔어요 이태리 로마에 가서 3일 동안 모델 촬영을 하는데 어디서 했나 하면 여러분 아시는 콜러셔움 원형 경기장 앞에서 촬영하고 로마 휴일 영화 촬영하는 스페인 광장 그 두 원에서 촬영했는데 한국에서 촬영팀 11사람 가고 현지에서 12사람이 나와서 23사람이 황수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촬영해 들어갔는데 세계 광경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황 박사가 조명을 받아서 사다리 타고 촬영해 들어가니까 유명한 배우한 줄 알고 이분들이 사진 찍는다고 야당이냐 제가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자기보고 손은 들어준 줄 알고 별 찍는 거야 이거 네 이런 동작이 하나 있어 감독님이 저보고 박사님 시간이 많이 부족돼서 큰일났습니다 박사님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잘하는데 교수님은 극제입니다 시금대로 잘하세요 네 시금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나비 내 옆에 딱 메고 옷을 딱 갈아입히면 제일 먼저 이 동작을 해보래 유럽사람들을 차볼도 안해 말을 하면서 멘트를 치면서 손을 내밀어보래 네 해보겠습니다 레디 고 근데 제가 유럽사람들을 차볼도 안해 이분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박사님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 거야 이분들이 박사님이 교수가 아니고 배우 같으면 인류배우가 된다 배우는 시긴대로 잘하면 되는데 교수는 시긴대로 스스로 창작해서 무용도 안하시는 분이 그리고 교수님 손이 참 이쁘대 여러분 제 손 이쁩니까 제 몸에 이익은 거는 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하고 오늘 마치고 난 후에 제하고 악수해 봅시다 제 손이요 참 부드럽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교수님 참 잘했는데 손이 좀 높이 올라와서 얼굴이 좀 가린대 좀 내려야래 다시 또 유럽사람들을 사볼 줄 안해 참 잘했는데 카메라가 못 따라왔대 또다시 해라 또다시 유럽사람들을 사볼 줄 안해 참 잘했는데 교수님 트레드 마크는 웃는기 때문에 다 웃으세요 또다시 해라 또다시 유럽사람들을 사볼 줄 안해 참 잘 웃었는데 눈이 찌그러져 세상에 세상에 하루에 유럽사람들을 사볼 줄 안해 유럽사람들을 사볼 줄 안해 오늘 여러분 웃는 거 보이 본전은 끊졌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왜 들으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예술 잘 믿고 추혜일 열심히 하고 추혜종 잘 생기고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선도 많이 하냐면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